Q. 시작해보자 자 2016년도 7월 30일 토요 생방 어제 개평을 못해드려서 토요일로 옮겨왔습니다 자 9시 5분 달리고 있습니다 추천 드릴 cual 1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의 첫번째 개평 대상자 단풍축제님입니다 아프리카 닉네임 단풍축제 거상닉네임 역시 단풍축제 근데 일본 캐릭인데 이거 레벨이 왜 이렇게 낮아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스위메이 배녀 캐릭으로 들어가면 되는거죠? 자 전장대 2,800만녀 신용등급 100 슬슬 냄새가 풍긴다 꿀잼 냄새가 풍겨 허니헌이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텀마시아 아 내 배너를 안켰네 뭐야 개음상단이었어? 근데 요즘 게임을 잘 안해서 참다 땡이어린 채팅창 화면에 보이게끔 해주면 안되냐고? 아 지금 방송화면에요? 아 그거는 안돼 그거는 세팅을 내가 많이 해야돼 자 캐릭터 왔구 한번 봅시다 어디어디 견적을 내면 되는지 뭐 거상시간도 지금 7월 30일이네 7월 30일 9시야? 지금 거상시간이? 여러분 주작서버 시간 한번 봐봐 지금 7월 30일 9시다 지금 현실시간도 7월 30일 9시인데 자 견적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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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가 발석거 항우 류방 그 다음에 흥 활용차 희한하네 특이해 활용차랑 그 다음 맹호 개조봉비 요렇게 갖고 계시는데 손병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확인되는 걸로는 총 3개 드셨고 그 다음에 대만이지 지금 중국에서 넘어왔고 파악되는 바로는 귀서도 한 장 드신 것 같아요 귀서 한 장에 손병 3개 정도 나쁘지 않죠 캐릭터 상태를 봤을 때 좀 전형적인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정석적인 플레이 느낌은 없는 게 항우랑 저기 활용차 때문에 정석 플레이보다는 본인 뜻대로 아마 게임을 즐기시는 걸 약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 본 캐릭터 먼저 한번 봅시다 마법령을 찍은 사두지팡이질을 하시나 본 캐릭터로 대녀 소환물을 소환물을 이용을 안하고 본캐 본캐 대녀로 사두지팡이질을 하는 거야 이거 또 뉴메타네 이것도 그냥 봉기라고 뉴메타 사두 대녀 그러면 소환물은 소환을 안합니까 얘는 몸빵을 누가 하고 있는 건데 이상하네 얘도 그냥 발석 거야 아니 개조 발석 거라서 지금 뭐 전용 아이템 끼고 빙석술로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잡는 거지 카스키미니 방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우 캐릭터들은 굉장히 좋아 지금 이 항우 같은 경우도 데미지 상당히 잘 나올 거예요 아마 200렙에다 기테스 다 끼고 있고 캐릭터는 되게 잘 키워놓으셨는데 희한해 색다르게 게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조류방 어떤 식으로 사냥하시는지 이따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음향사랑 도술사 얘도 아닌데 얘도 뭐 빙석술 쓸만한 자룡부나 그런 걸 끼고 있지도 않고 활용차 얘는 뭐야 사두 쓸나가 일부러 올지 하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두지팡이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몸빵이 그냥 대녀 소환수 체력이 대녀 체력에 비례되지 않나요 대녀는 많이 못해봐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장 좀 부탁드려요 답변 좀 그 다음에 개조봉비 뭐 캐릭터 세팅 자체는 깔끔하네요 전부 다 기테스 안 끼고 있는 애들도 없고 요 치유사 같은 경우에 이제 라시아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염력사 음향사 레벨이 있는데 염력사 레벨이 좀 낮구만 뭐 요런 정도 와 와 개운상 다 미치게 돼 진짜 개운상 다 미치게 돼 왜 이렇게 자꾸 알들을 캐 왜 이렇게 자꾸 알들을 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분은 알만 캔 거야 딱 봐도 지금 몸빵이 시원찮잖아 그치 알만 캐서 그냥 본캐릭 200 올해까지 찍은 것 같은데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니 희한하네 나는 이렇게 알 캐는 거를 별로 추천한 적이 없는데 정작 제가 대방으로 있는 개운상단 같은 경우는 죄다 알만 캐고 있어 가가지고 음 저 알 개수가 적어도 팔고서 남은 거야 그나마 저게 지금까지 캔 거 전부 다 아닌 것 같아요 음 전체가 아닌 것 같고 어마어마합니다 하여간 자 질문 내용 읽어봅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전부터 땡겐이 방송을 보다가 갑자기 거상이라는 신문물에 끌려서 거상을 시작하게 된 줄겜 유저입니다 처음에는 이무기가 거상의 전부라고 맞잖아 이무기가 이무기로 본캐 200 전직도 해보고 내가 처음 만든 장수랍시고 데리고 다닌다 항우 유방 중에 항우를 격수리 200도 찍어보고 재미있게 거상을 즐겼습니다 국적을 옮긴 다음에도 대만여자 소환수라는 탱커를 얻어서 재미를 한층 더 높여만 갔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논술하는 느낌인데요 음 하지만 지금은 멀게 느낄 수 있겠지만 신수라는 컨텐츠를 생각해보니 끝도 없이 늘어나는 필요자금에 그저 재미로만 느끼는 게임이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조급함으로 가득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멘탈적인 문제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심정이 다음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 덜어낼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요 음 지금 현재 캐릭터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그냥 깔끔하게 키워주셨고 저는 뭐 문제점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몸빵이 조금 부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년 소환수를 이따가 뽑아봐야지 알겠지만 어느 정도 몸빵이 가능한지 음 그걸 봐야지 알겠지만은 첫 번째는 몸빵 두 번째로는 격수가 음 맹호를 써주시면서 조금 레벨업 맹호 레벨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음 여기서 3문 진출하는데 굉장히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맹호가 아닌 다른 격수를 쓰므로써 아무래도 타전 패시브 레벨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음 굳이 문제를 찾자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키우면 되니까 음 세팅 너무 잘해주셨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캐릭터가 아니고 본인의 멘탈이에요 지금 누가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데 거기에서 딱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본인이 이제 언급을 했지만 바로 신수입니다 그런 멘탈적인 문제가 생긴 게 신수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한 뒤로부터 그런 멘탈적인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간단하죠 신수를 안 맞추면 되지 간단합니다 자 우리 단풍축제님 어디 계십니까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안 맞추면 되잖아 아 악과사님 명성 14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자 단풍축제님 나와보세요 잠깐 이거는 대화로써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단풍축제님 단풍축제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굳이 신수를 꼭 맞추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루피에인이 병선 1개에 팬클럽 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땡겨월드 소리가 너무 크다 신수를 꼭 가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답병 기다립니다 신수를 안 보고 있었을 때는 그닥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신수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반했구나 쉽게 말해서 반했구만 아 나도 저렇게 올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까지는 마이웨이로 너무 플레이를 잘했는데 남들처럼 나도 저렇게 강한 사냥터 저렇게 멋있는 몬스터들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인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상사병이야 끝났어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신수가 보기에 멋있으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조금 다른 분들도 내가 이분 같은 경우는 교육용 다른 초보분들이 보셔도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서 이분을 뽑았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처음에 선정할 때 딱 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노래가 왜 끊겼냐 음 그럼 본인이 어떻게든 신수가 가고 싶은 거구나 나는 만약에 이 단풍축제님이 다른 사람들이 신수 안 가면 그 캐릭 패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얘기에 혹해서 그래서 만약에 신수를 가겠다 이런 거였으면 그 생각을 조금 전환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 나는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이러면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돼 나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그러면 신수 중에 어떤 게 가고 싶으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신수가 맞추고 싶으신데? 공감 많이 되실 것 같아 본인 눈에 들어오는 신수가 있습니까? 기린이라고? 응 그냥 다 뭐라도 뭐든지 맞춰주고 싶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어? 지금 이거 위험해 위험한 상태야 왜 그러냐면 봐봐 그러니까 신수 중에 뭐라도라는 얘기는 갑자기 현무가 튀어나온 이 캐릭이 갑자기 현무가 튀어나온다든지 청룡이 튀어나온다든지 주작이나 주작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 근데 막 백호가 튀어나와 난리 나는 거지 그 순간 본인이 갖고 있는 신수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상상해오던 강력함이라는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약간의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냐 좀 동경? 동경 같은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신수를 자기가 직접 기린을 제외한 신수를 맞췄을 때 그 동경 강력함에 대한 동경이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안 강력해요 한개도 지금 뭐 항우 그 다음에 뭐 맹호 그리고 이제 계획차도 나중에 맞추시게 될 텐데 계획차 까지 나오면 기린 이하급 신수들은 초보분들 어 입장에서 봤을 때 고수분들이 고수분들이 이제 자기 뭐 세팅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보스모프 잡고 이런 케이스는 얘기가 달라요 청룡도 뭐 지 역할 다 하게 될 테니까 레벨 뭐 210, 220 이상 올라가고 이러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레벨 200 미만짜리 신수가 패시브나 뭐 자기 장비 세팅이 어느 정도 음 정석적인 세팅이 안 돼 있는 사람 캐릭에 들어가면 그냥 애완동물입니다 제가 조금 그 환상을 깨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애완동물이에요 그냥 참새 이렇게 목줄을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고양이 저기 그냥 막 이렇게 애교부리는 페르시안 고양이 그런 느낌이고 현무 같은 경우는 더하지 답답해 어따 쓰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선무공신이 훨씬 좋아 초보분들이 쓰시기에는 크라줌이나 음 청룡은 더 난감해 아니 청룡 같은 경우는 공중 보스목 잡으려고 만드는 건데 사실 200렙 미만 청룡 이랑 개조봉왕비조랑 비교했을 때 마룡이나 이런 거 잡을 거면 개조봉비가 훨씬 값싸고 더 세거든요 200렙 미만에서는 개봉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200염력사 얼마나 싸냐 거기다 기태세 꽂아놓고 전직시키면 되죠 근데 청룡은 200렙 되기 전까지 기태세도 못 끼고 있어 애가 정말 슈렉입니다 아무 데도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냥 지렁이야 지렁이 딱바닥에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이런 지렁이 느낌인데 단풍축제님 뭐 이런 말을 들어도 신수가 맞추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해야 돼 근데 그거는 분명히 환상은 제가 깨드려야 돼요 안그러면 이분은 정말 게임 접을 수도 있어 나중간 실망해가지고 내가 20억 미친듯이 벌어가지고 막 알 3, 4달 캤어 하루에 5시간씩 해가지고 와 내가 드디어 이제 현무 맞추는 거다 와 간지 개잘잘 막 흐르고 굉장히 강력하겠지 딱 내놨더니 바로 청나마 싸대기 바로 죽어 게임 접는 거야 그렇게 되면 광탈 그 생각은 하셔야 돼 지금 키우고 있는 장수보다 약할 거예요 그 환상은 깨야 돼 알겠지 그래도 맞추시고 싶으면 맞추셔야지 그때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스 사냥에 조금 더 지금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현무든 청룡이든 다 마찬가지야 주작도 마찬가지야 주작도 지금 여기 200렙짜리 항우 기태세 끼고 있는 거 있잖아 얘보다 약해 주작 처음 나오면 레벨 200 되기 전까지는 쓸데 없다니까 더군다나 계획차 200렙 220렙 이런 거랑 주작 막 다 태어나가지고 1레벨짜리 이런 거 비교하면 정말 깝깝합니다 답 없어요 걔네 200렙 되기 전까지는 풀테세 끼워주기 전까지는 신수 맞춰보신 분들은 알지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그걸 맞추려고 하시니까 뭐 신수가 하나가 나오려면 20억이 한 16억 17억 정도는 맞추죠 요즘은 뭐 석상값도 좀 싸지고 했으니까 환수석상이 한 16억 정도가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 방에 벌려고 하니까 숨이 탁 막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아 주작이든 청룡이든 백호든 뭐 다 마찬가지야 계획차 한 마리만 못할 거예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계획차보다 못해 걔네 걔네는 효율이나 뭐 강해서 얘네가 세가지고 맞추는 애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애완동물 맞춘다는 생각으로 맞추시라고 알겠죠 그런 친구들이 쓸모있어지는 순간은 본 캐릭의 사천왕 뭐 지국천왕 가문천왕 증장천왕 있고 나서 뭐 복명음 용도로 쓴다든가 그럴 때 이렇게 쓸만한 거지 청룡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지국천왕 있어 근데 공중 보스모프 잡을 애가 없어 그럼 청룡 들어갔을 때 금상첨화하면서 와 청룡 막강하다 이런 거지 지금 이분 캐릭의 청룡이나 현문화 주작이나 백호 만약에 들어오잖아 애완동물이야 쓸데없어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 못써 신수가 안좋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신수가 안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다 이 격언이 어느정도 좀 어울릴 것 같아 이 상황에 걔네는 그 캐릭터의 세팅이 어느정도 완성이 됐어 뭐 필수 패시브 장소 다 있고 뭐 애들 레벨도 전부 다 230렉 이상 올라가고 그때 지임을 발휘하는 애지 그렇지 않고 주변 애들은 뭐 다 완성되어 안되어 있고 뭐 지금 보면은 김유신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본 캐릭터나 뭐 다른 장수들이나 만내 캐릭터 하나도 없고 어느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받쳐주는 애들이 있으면은 그 강력함이 막 10배 20배 올라가는 애들이지 처음에 이 캐릭터에 신수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안좋다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거야 그게 쓸만한 캐릭터에 들어가면 정말 그게 강력해지지만 쓸모없는 캐릭터에 들어가면 정말 그냥 애완동물 이라는거죠 안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쭉 달려도 되는건가요 아니 그니까 신수를 맞추세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돼 내가 하고싶은 말은 신수가 멋있으니까 맞추라는거야 그냥 관상용으로 맞추시라는거지 안쎄 전혀 안쎄 그냥 애완동물 그냥 저기 강아지나 뭐 이런애들 맞추는거랑 똑같아요 그냥 끌고다닐래 내 반려동물 맞추는거죠 그래도 맞추고 싶으시니까 맞추라는 얘기야 나는 다만 환상을 깨줬을 뿐이야 지금 알겠죠 그렇죠 안좋은게 아니라 시기상조다 정확하지 카스키미님 말씀이 정확한거야 저는 물론 신수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분 캐릭에 들어왔을때 지역할 못할거에요 분명히 실망하실거고 음 분명히 아 이거를 내가 왜 16억 주고 맞췄지 이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하게 될거지만 그래도 맞추고 싶으시다고 하시니까 어 그 목표를 조금 짧게 잡으시는게 좋아요 그 16억을 한번에 벌려고 하니까 그게 답답한거야 조금 그 돈을 벌잖아 만약에 하루에 내가 5천만원을 벌어 그럼 그 5천만원을 벌어가지고 그 5천만원을 벌어서 기태셋을 사세요 음 하루에 기태셋 두개 사는거를 목표로 삼는거야 그리고 한 일주일정도 벌어가지고 해값 하나씩 장만하는걸 하는거야 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도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모으냐 나중가서 그걸 다시 되파는거지 잘 팔리는 아이템들 사라는거야 뭐 마치 재테크처럼 음 사서 모아 아이템들을 얘도 이거 하나 껴주고 얘도 이거 하나 껴주고 그 아이템들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16억정도 되면 그걸 다 갖다 파세요 이게 돈 모으는데 멘탈적으로 안힘들게 돈 모으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어제 방송을 쉬어가지고 오늘 캡평 다시 들어왔어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필요가 없다고 필요없어 솔직히 이 캐릭에 나는 말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게 뭡니까 게임은 효율보다는 재미다라는거야 근데 캡평에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지름길을 알려드려야 되잖아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좀 빠르게 성장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신수는 아니다라는거죠 이 캐릭터가 지금 제일 필요한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일단은 단풍축제님같은 경우는 강력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기린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돈이 없어 그치 크게 두가지 길이 있어요 이제 선택하시면 돼 첫번째 원클라 사냥하시면서 여기서 조선 갔다오고 나중에 뭐 대만으로 다시 돌아오시든 간에 뭐 선무공신이나 개조내전차 요런거 장수잡이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 있지 그리고 뭐 페르난도 이런거 김유신 이런거 다 맞추셔가지고 보스잡이를 위주로 합니다 첫번째 이게 돈 버시는데 굉장히 좀 편안할거에요 많이 몸빵장수같은 경우는 홍간지나 선무공신 최소한 두마리정도는 이용해주는게 좋고 추천드리고싶은 보스목은 뭐 광호 아니면은 백귀 혼마 이런애들 있죠 이런애들 잡으시면서 근원단지 사냥하시는거 시간당 못해도 삼사천씩은 나올거야 알케는거보다 훨씬 빨라 그렇게 해주시는거 그 그걸로 나중에 바로 사천항 넘어가도 될만한 세팅이 나오거든 제가 말씀드린 장수들 다 맞춰놓으면 두번째 방법은 첫번째보단 좀 느릴거에요 지금은 이제 두번째가 삼클라나 뭐 오클라 생각해보시라는건데 지금은 용병값이 너무싸 기태세도 그렇고 태갑투 나와봐야 돈 안대 그냥 원클라 보스목잡이하는게 훨씬 낫지 돈벌이가 기태 용병해봐야 뭐 삼천만전밖에 안하고 기태세도 삼천만원밖에 안하고 돈 안됩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꾸준히 하면 물론 벌리긴 하겠지만 상제텐도 마찬가지야 이 캐릭이 지금 열심히 세팅해가지고 본캐릭 뭐 220 찍고 현명찬까지 맞췄어 그래봐야 산문이야 산문 시간당 1500만 벌면 많이 버는거고 상제템 팔아가지고 음 그건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그 두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 택해가지고 돈벌이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수 맞추실거면 걔네들을 활용해서 사냥한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린 가는데 그냥 재료템들이다 기린 나오면 얘기가 달라 기린은 정말 강력합니다 1레벨짜리든 뭐 200레벨짜리든 간에 기린부터 넘사벽이야 신수가 그래서 기린가는 그냥 기린돌 정도로 난 생각하고 맞추겠다 기린 한 70억이니까 70억 벌려면 아무래도 보스몹 보스몹 사냥하는게 낫거든 전 1번을 추천드리고 싶어 주막의 장수들 여러 마리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 보면은 김유신이나 아니면 선무공신 이런게 없잖아 페르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페루 없으면 페루도 맞춰주시고 개조봉비 개조흥룡차 다 맞춰야 됩니다 필수장수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원클라 보스몹 사냥하는데 필수장수 달석거 개조흥룡차 개조봉왕비조 그 다음에 김유신 맹호 페르난도 그리고 오행기랑 라시아 이렇게 8마리 라시아랑 오행기는 용도 따라가지고 주막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교체해주시면 되고 그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장수 중에서 없는거는 채워놓으시면 되겠죠 대평 마칠게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마 이분이 그냥 자기 본인 생각대로 여기서 바로 신수가 강력한 줄 알고 갔으면 나는 게임 접었을 것 같아 이분이 정말 좀 위험한 것 같아 아 라웅이네 반갑습니다 라시아 준비중이라고 그 뭐 방법 자체야 지금 본캐릭 200랩도 넘었고 격수들 빵빵한 격수들이 있으니까 항우가 항우나 맹우 같은 애들 음 뭐 일본을 먼저 가시든 조선을 먼저 가시든 그거는 큰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도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장수들 다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죠 장수만 뽑아두고 세계일주 아냐고? 음 이해를 못했어 장수를 뽑기 위해서 세계일주를 하는 거죠 장수만 뽑아두고 세계일주 아냐고?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일본을 일본을 먼저 가든 조선을 먼저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어 본인 선택이야 그 정도 세부적인 것까지 충분히 이제 혼자서 할 만한 시기가 됐어 지금 캐릭 성장세를 봤을 때 어딜 먼저 가든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장수들만 맞추시면 돼요 오케이 선무공신까지 넣어주면 좋겠죠 금상첨화 그리고 개조내전차도 거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장수만 바로 뽑고 장수만 바로 뽑아주세요 와 따라할 거 없잖아 지금 신등도 100랩 찍으셨고 퀘스트 같은 경우는 다 무시하고 그냥 귀선 먹으면서 바로바로 넘어가세요 장수만 맞추고 반사지 반사지 아 아나 아 아나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